너 보이스피싱 너가 사기범이야? 저 보이스피싱 사기범 아닙니다 너 사기 쳤어? 안 쳤어? 안 쳤어요! 너 보이스피싱 사기 쳤어? 안 쳤어? 보이스피싱 안 쳤어요! 보이스는 좋은데, 얘가? 이런 애들이 복면과왕 3라운드는 기본으로 올라가 단장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우리 관할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나도 알아 전화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금수사관 이수지입니다 이수지 경관님! 안녕하세요 네, 김용명씨 통장이 도용이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가까운 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돈을 보관해드릴테니까 저희한테 송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 송금이요? 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예, 저 국민은행 예 035 035 55 55 753 753? 예, 예금주가 예 아, 진짜 반장님 지금 뭐하십니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아, 진짜 반장님 보이스피싱이야? 안녕하십니까